안녕하세요 수확행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은 해도 좋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제 내놓았던 아이에 오늘 두 번째로 내놓았는데 오늘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안에 들여 놓고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예 오늘 분갈이 한 아이들은 조금 큰 화분입니다 예 여기 저번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요 아이의 칠복스죠 화분이 없어서 그 화분에 심었는데 아무래도 안되겠어서 제가 화분을 잠깐 나가서 제가 저번에 돼지 라울 심었던 화분이랑 똑같은 화분 요 아이를 두 개 또 해 가지고 이쪽에 옮겨 줬는데 화분이랑 크기랑 요 칠복스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칠복스가 저번에 키우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키우기 쉬운데 요 아이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칠복스가 정말 흔하고 산 나이였는데 지금은 요게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많이 키우지를 않으니까 조금 가격이 올랐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흙이 왔습니다 흙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분도 데려오고 했는데 흙은 제가 이번에는 배합도 다 배합되어 있는 제가 보니까 그 다육이야기라는 곳에서 뭐 흙에 대한 거 또 다육용품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거기 그분이 유튜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구매 후기 올려 놓은 걸 보니까 혹이 좋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드렸는데 혹값은 조금 합니다 제가 10키로에 3만원 주고 드렸습니다 근데 왔는데 얼마 안 돼요 요 아이 보시면 요 제가 선물 받았던 포르투나 또 요렇게 큰 화분을 심었고요 제가 어제 급한 김에 또 택배 부치고 오면서 그냥 와야 되는데 도저히 그냥 오지 못해서 또 업내 나간 김에 또 들렀다가 요 아이 블루에프 요게 10뚱과 11뚱과 됩니다 아주 짱짱하고 이쁘길래 예 제가 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칠복수 심어주려다가 이게 화분이 적어서 못 심었던 요 항아리 화분입니다 요거는 입술이 꽃잎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심었더니 이쁩니다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블루엘프 또 요 아이 새로 데려와가지고 요 화분에 요 화분은요 음 시중에서는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는 오일장에 보면 1돈 포트에 그릇하고 뭐 화분하고 이렇게 갖다 파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요 아이들 5,000원에 다 데리고 온 화분입니다 괜찮죠? 크기가 제법 큽니다 이 칠복수가 신기해질 정도면 제가 자로 이렇게 재어보니까 한 15,60cm 정도 돼요 지름이 그리고 위에가 좀 넓고 밑에 쪽으로는 이렇게 주물럭 뿐인 것 같아요 쑥쑥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분이 제가 돼지 라울을 하나 심었었는데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분도 고르는 것도 또 그렇고 해가지고 같은 화분으로 요렇게 아저씨가 만원 8,000원 막 이렇게 파시는데 제가 조금 해가지고 5,000원에 데리고 왔더니 5,000원 주시면 셀프 포장해 갈 거예요 셀프 포장이라고 신문지만 던져 주길래 제가 포장해 가지고 요렇게 가져와서 우리 제가 칠복수 화분이 이젠 여기서 난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이 좋다는 새로운 흙이 왔길래 새 화분에 새 흙으로 요렇게 다시 했는데 괜찮죠?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타민님 선물 보시면 가까이 보여드리면요 괜찮죠? 요렇습니다 전체 샷은 요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아이 제가 블루에프가 키우고 싶어서 전에 조그마한 아이 한번 드렸는데 배송 중에 자구들이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다른데 펄분에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는 중이긴 한데 군생을 한번 요렇게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마침 어제 들렀더니 요 아이가 있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새로운 흙에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예 근데 이 화분이 크다 보니까 흙이 한 3킬로는 들어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 요기 보여드릴게요 예 화분 요기 보이시죠? 요거는 오늘 선물로 도착한 화분입니다 예 예 조엔다육님이라고 그 선수 있게 여러가지 화분도 만들고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요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화분이 요렇게 보면 비교되죠? 그렇게 큰 화분은 아니지만 요 아이들은 조금 큰 군생이고 큰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큰 화분을 심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다육이는 어떤 걸 심어도 멋지고 자라올 것 같고요 요기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지는 아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못에 딱 걸어놔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쭉쭉 늘어지면서 자란 아이가 아직은 없어서 요 아이 어떤 아이를 심어줄까 해가지고 딱 이쁘게 심어지면 또 영상에 올릴게요 예 굽도 이렇고 요 화분 구멍은 이렇게 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아이는 어 제가 종이컵하고 보여드릴까요? 예 높이는 한 5cm 정도 되고 요기 화분 지름은 종이컵이 7cm 이지 않습니까? 딱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기 그래서 요기 여기는 어 키는 많이 크지 않고 옆으로 어 소담하게 어 크는 요런 아이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언박싱하고 보여드렸던 올리비아 같은 요런 아이 심어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육이가 어떤 다육이가 있는지 또 한번 보고요 어 그래서 요기 마땅한 아이 찾아서 예쁘게 어 심어지면 그때 또 다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기 뒤에 요 화분들이 있지만 요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 심어주기에 딱 맞아요 요 보이시죠? 제가 심은 거 예 참 이뻐요 어떤 아이를 심어도 저 꼬다분도 그렇고 저 밑에 있는 화분은 이제 창 화분이죠 아직 분갈이를 제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선물 받은 요 제가 이렇게 멋진 고생은 없죠 예 예 요 아이 멋지지 않습니까 요 아이 어 그리고 제가 데려온 블루웨이프 예 예 그리고 어 분갈이를 해갖고 영상에 올렸지만 어 화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결국 다시 분갈이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키울 겁니다 어 분갈이도 너무 자주 자꾸 하면 아이들의 몸살을 앓을 수고가 있으니까 예 이제 딱 맞는 화분에 심어줬으니까 어 옮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분갈이 한 아이들 어 선물로 받은 예 요기 화분까지 예 요렇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어 영상이 좀 늦게 지금 편집하고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제가 어 배경음악 이런거 없이 그냥 바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 제 영상 보고 와 저렇게도 신고 저렇게도 키우는구나 그리고 어 보고 이쁘잖아요 어 잠깐 제 영상 보는 시간 동안 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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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